출발 오 천천히 알지 영아? 엄마랑 같이 천천히 와 지원이 잘 걸어간다 그냥 걸어가면 돼 여기 가자 안녕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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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 올라가면 안 된대요 근데 왜 일단 끌리세요 일단 일단 뒤로 눕는 거 이름이 돼 우와 우와 지원이 할 수 있겠어? 하하하하 읏 박예원 하고있어 아버지 다시 와 제가 해겠습니다 하빠번지 한번 안 돼? 자 3층 봐 줄 잡고 거기 가만히 있어